국내 연구진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과정에서 폐수 처리와 수소 생산까지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경북대 박현웅 교수팀이 개발한 3중 복합 시스템은 먼저 고효율 광총매로 바닷물에서 염소와 나트륨을 분리해 담수를 만듭니다. 이때 분리된 염소는 폐수를 정화하는 데 쓰이고 이와 동시에 나트륨은 수소가스를 만들어내는 전해질로 활용되는 방식입니다. 개발한 3중 복합 시스템은 햇빛으로 탈염 과정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존 기술에 필요한 에너지의 60%만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.